남자들이 보통 게임을 할 때 옆에서 방해하면 막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번 해보려고요 방해서 해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음악이 어울리지? 라라라라라~~ 이쁜 인야를 초대한 이유는 저희랑 똑같이 방해했을 때 과연 이 X들의 반응이 어떨지 왜 갑자기 새끼들한테 반응이 있어 우리랑 워낙 친해서 얘네가 때리면 우리도 한 대 더 때리고 하면 돼 상전은 없지만 우리도 때리면 돼지지 않고 파이터 정신으로 한 번 미친듯이 방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! 뭐해? 뭐하냐고 조용 우리 조용히 해 뭐하는 거야? 우리 축구 아니야? 축구? 게임 게임 나 축구 준비했어 봐봐 알았어 누나 보기엔 봐봐 이거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컴퓨터에서 뭐라 알아? 미션 누구야? 아니 몰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야? 아 누르죠 아 이게 왜 경기 중단 요청을 해 나 핀팍 배우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냥 누나 컴퓨터 깔아도 해 아니 나도 지금 뭐 방법을 알아야지 아니 일 안 해 누나? 일 없어 아니 누나 가서 책이라도 좀 읽고 있어 그게 뭔데? 니 체의 말이 뭐야 그것 좀 읽고 있어 난 나 체의 말이 좋아해 가라 왜 그래? 누가 다 그거만 하고 알려줄게 아니 근데 나 옆에서 그냥 조용히 그거만 할게 됐지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 진짜 아 진짜 발이 길어서 안 말겠다 아 아하 호남준경부 아는데 바라도 아니 근데? 또 또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 다른 사람도 아 발 발을 나랑 놀자 아니 왜 누나 누나 수빈 누나 불러서 노래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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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가서 물이라도 마시면 뭐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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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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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뭐예요? 누구세요? 이거 뭐예요? 네? 아 이거 키보드 누구세요? 어? 재밌겠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놀자 이거 이거 아 누구세요? 잘한다구요? 이거 이거 잠깐 앉으세요 어 이거 가라 왜 그거 알려주세요 네 이거 지영이가 친구인가 네 맞아요 원래 책 읽다가 잠깐만 이거 하고 뭐 개소리야 책 좋아해 이거 뭐예요? 이거 니체 말이라고 꺼도 돼요? 네 오늘 끄셔도 돼요? 네 저 원래 컴퓨터가 잘 안해서 네 근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쵸? 아니요? 이 동네에 살지 않으세요? 네 여기 살아요 여기 사세요? 아니 전 여기 자주 와요 거의 삶다고 해도 돼요 아 주민 눈 때문에 승우야 야 야 야 나 여기 안치 다녀왔잖아? 어 몰라 난 오빠 내는 생각 아니 좋은 눈을 줬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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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니 내가 봤다 했어 진짜 가자 가자 됐어 너는 니 할 일 잘했어 뭐야 저기 승우는 승우는 어디고 혼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냐? 승우님이 잠깐 어디 나갔는데 아 진짜? 아 미안한데 우리 저기 이거 컴퓨터 써야 돼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 이렇게 아니 어? 잠깐만 잠깐만 아? 아 이렇게 돼 아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어 이거 뭐 하는데? 롤 롤 롤? 롤이 뭔데 롤 나 롤 켠 거 아니야 롤이 크크크 아니야? 나 롤 크크크 에롤해 크크크크크크 L O L 이어폰 없나 이거? 아 이어폰 있다 응 안돼 하지마 하지마 어떤 걸 하지마 정확하게 어떤 걸 하지 말라는지 아니 이거 하지마 아니 게임 시작할 때 와가지고 너 완전 이거 진짜 왜? 남자는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잘하는 거야 남자는 제일 싫어하는 거야? 타인에 목욕하는 것은 아기래 타인에 목욕하는 것은 아기야 아 목욕이야 야 책 봐 책 야 그런 거 좀 칠 거 같아 야 화분도 도는 거야? 야 여기 자국 났다 목욕 자국 났고 싶으세요 야 야 야 잘 회전 잘한다 잘 돈다 얘가 돌면 너도 돌아야지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야 잘 돈다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야 저거 저거 계속 아 진짜 정면이 떴잖아 진짜 뭐라고? 정면 떴다고? 순간이도 아 순간이도 오케이 순간이도 나도 잘하는데 여기 치고 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슈욱 이렇게 슈욱 이렇게 슈욱 지옥으로 순간이도 없네 진짜 야 근데 카드 써도 돼 이거?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그 안에서 사먹고 올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거 안 돼 어 아 헤이 헤이 저기요 예? 방해 저 빨리 갖고 아 씨 진짜 이제 끝나고 보자 진짜 왜 이래 이거 뭐예요? 이거요? 우와 롤 어? 어? 저 눌러봐요 어? 어? 그게 어? 이거요? 죄송합니다 누구 아 잠깐만 신기하다 저도 알려주세요 누구신지 알아야 제가 알려주는데 우와 재밌겠다 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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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별게 아니라서 알려줘 빨리 누구? 누구? 어디까지 가세요? 내일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예뻐 벤치예요? 아니요 아니요 벤치는 아니고요 벤치 같은데? 아 아시는 분이에요? 저기 수빈선베랑? 김희지예요 어떻게 들어왔죠? 여기 옥닷밤으로 넘어 후면에는 제가 이거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 머리 귀엽다 아 짜파게티예요? 머리요 방금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머리카락 짜파게티 머리 곱슬머리 네 맛있게 생겼다 한 입 드실래요? 아 아 죄송해요 게임 이게 빨리 끝나고 인사를 드리는 거 해야 되는데 어 제가 끝내볼게요 아니요 그렇게 끝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트에프사 아뇨 아 안되는데 아하 아 아 아 아 수빈선배 지영은아 지영언니 여깄어요 지영언니 여깄어요 지영언니 여깄어요 저 이걸로 사먹어도 돼요? 아 아 못 찾았지 지영언니 여깄어요 자 그러면 얼마 써도 된다는 거야? 아니 아 끝나고 진짜 제대로 해야되는데 아 왜 멋있는 척하는 거야 꼴매기 싫어 혜리야 그 칼을 갖고 와 됐어 이제 너의 미션은 끝났어 아 혜림튜브로 유튜브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많이 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아코친코코코코